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쟁박보, 한이 이기는 망보, 한이 이기는 쉬운 양수겸장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차로 이렇게 장군을 칩니다. 장군을 치면은 궁이 피하는 수밖에 없죠? 자, 이때 이제 포장을 쳐서 포장을 쳤을 때 막을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쫄로 막는 수밖에 없죠? 이때 다시 사로 이렇게 피하면서 포장을 칩니다. 그럼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피해야 되는데 이때 상이 이 자리 들어오면서 다시 포장이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먼 곳으로 해야 되는데 이때 상이 이 자리 뜨면서 상장 포장의 양수겸장 간단하죠? 다시요. 일단 장군을 치고 이렇게 궁이 피할 때 포장을 쳐서 쫄로 막을 때 장군 포장, 왼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가든 뭐 하든 자, 이쪽으로 와서 다시 포장, 쫄로 막으면 상이 이 자리 뜨면서 상장 포장의 양수겸장으로 외통이 되겠습니다.